어 71쪽 쓰기 쓰기 할 차례죠. 그래요. 그저께는 선생님이 아파서 공부를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너무 아팠어요. 너무 많이 아팠어. 그래서 그냥 잤어요. 하루 종일 잤어요. 아프지 말고. 지금 어때요?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아 그래요. 자 쓰기 한번 해봅시다. 자 알아봅시다. 1번. 자 좀 더 아연 먼저 해보세요. 요즘 유행하는 옷은 어떤 거예요? 아라린이 바주 어떤 거에 있어? 뭐 어떤 거 아니죠? 하요한 오시 유행해요. 두 잔어요. 이 바주가 매우 popular. 그렇죠. 일본. 아요. 요즘 그 잤어요 거기에서서부터 한잔에끔 지금 뭐예요? 하늘이.. 어.. 하늘이.. 하늘이.. 마산이.. 뭐.. 뭐.. 마산이.. 시각이.. 조용목도요 어.. 어.. 마산이.. 여러분이.. 마산이.. 그렇죠. 조용목의.. 마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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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2번, 3번, 랄라 요정하고 있는 건가요? 음 소용하다 때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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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요즘 보냔요원 busted. 요즘 보냔요원에서 라는 거예요. 아이라이pre님 뗌 demanded. 저를 잠든 제민이 연기가 persistent. 그렇죠. 다음 2번 좀 랄라 해보세요. 저는 왈호한 옷보다 장순한 옷이 좋아요. 저는 두꺼운 노트 보다 얇은 노트가 좋아요. 두꺼운 노트보다 얇은 노트가 좋아요. 그렇죠. 두꺼운 노트보다 얇은 노트보다 얇은 노트보다 좋아요. 저는 낮춘 책상 보다 높은 책상이 좋아요. 가열로 비속과 매체인팅기대보다 얇은 노트보다 얇은 노트보다 좋아요. 그렇죠. 저는 긴 치마보다 얇은 치마가 좋아요. 자열빛과 록병, 벤렉다리거려요. 그렇죠. 잘했어요. 다음 써봅시다. 1번, 2번. 그것보다 이것은 더 비싸요. 이것이 저것보다 더 비싸요. 이것이 저것보다 더 비싸요. 다음 2번.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요. 그렇죠. 3번, 3번 할라. 저는 주스보다 커피 마시고 싶어요. 주스보다 커피 마시고 싶어요. 또는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알겠죠. 주스보다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4번. 여기에 마음에 드는 옷이 많아요. 마음에 드는 옷이 많아요. 2가 많아요. 알겠죠. 마음에 드는 옷이 많아요. 다음 2번. 존또하요. ounce. 이거 남은 옷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남은 옷이 많아요. 보통은 옷이 많아요. 사만 원입니다. 30,000원 30,000원 그렇죠 30,000원에 받습니다 30,000원 자 한번 해보세요 뭘 팔아요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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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한번 네 지난 주에 노트북을 샀습니다 음 회색 노트북 회색 노트북 회색 노트북 회색 노트북입니다 음 아주 큰하고 튼튼한 노트북입니다 회색 노트북입니다 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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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하고 튼하고 큰 큰 아주 크고 어? 크고 오케이 음 그리고 그리고 튼튼한 노트북입니다 음 음 아 핑크 하드 케이스를 받습니다 음? 핑크 하드 케이스 핑크 하드 케이스 핑크 하드 케이스 어 어 맞습니다 어 색이 너무 예쁩니다 어 어 중대한 곳에만 사용합니다 준비한 곳에만 중대한 아 중대한 아 곳에만 사용합니다 네 맞아요 아 아 일단 두개 산거에요 노트북 사고 그 다음에 하드 케이스를 사고 분리 두개 아 아 노트북으로 분리 하드 케이스냐 하드 케이스냐 온통 노트북이니 네 케이스냐 뭐 노트북이야 아 케이싱 분리 케이싱 온통 랩톱이니 네 그럼 중대한 것만 사용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어 아 아르티냐 아빠 어 노트북이니 사용하여 하드 케이스냐 하드 케이스냐 노트북이야 아 노트북이야 아 북한 가득해 있으냐 하하 하하 그러면 노트북 노트북은 노트북은 중대한 곳에만 중대한 곳에만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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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에만 사용 합니다 매장에 능한 중대하나봐 중대한 르비 뿜띵 르비 좌우 뿜띵 다래바닥 뿜띵 중요한 일에만 사용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죠 잘했어요 색이 너무 예쁩니다 노트북은 중요한 일에만 사용합니다 오케이 네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다음에 자 랄라 너드북 너드북 랄라 너드북 랄라 아주 무거운 너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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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아 아 아 아 오케이 다음 지금 dvd가 dvd가 있습니다 dvd가 dvd가 4년 전에 샀습니다 4년 전에 4년 전에 샀습니다 25만 루피아에 325만 루피아에 325만 루피아에 325만 루피아에 팝니다 그래요 325만 루피아에 좀 비싼 거 같은데 좀 비싼 거 같아요 비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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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케이 잘했어요 다음 1번 자 아이옹 한번 해보세요 네 하고 싶은 물건이 무엇입니까 팔고 싶은 물건이 무엇입니까 팔고 싶은 물건이 무엇입니까 팔고 싶은 물건이 무엇입니까 팔고 싶은 물건이 무엇입니까 디지털 카메라 카메라 디지털 음 언제 오 마에 스크리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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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얼마에 밤이니까 밤이니까 음 음 음 음 15만 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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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잘했어요 다음 2번 랄라 한번 해보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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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팔고 싶은 물건이 무엇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먼저 팔고 싶은 물건 옷 언제 얼마에 샀습니까 1개월 전에 2만원 어 2만원 오케이 다음 아빠 물건 예쁜 예쁜 차가운 옷 예쁜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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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예쁘고 작은 예쁘고 작은 옷 예쁘고 작은 옷 네 다음 지금은 얼마에 팝니까 9500원 아 9500원에 아 그래요 싸요 어떻게 연락합니까 라인 아이디 라인 아이디 이메일 이메일 오케이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아 빨간색 예쁜 옷 팝니다 빨간색 예쁜 옷 옷을 팝니다 아 빨간색 예쁜 옷을 팝니다 2개월 전에 샀습니다 2만원 샀습니다 어 2만원에 샀습니다 음 아 계급 한 옷 입니다 음 너무 작아서 팝니다 음 아 9500원 합니다 9500원에 팝니다 9500원에 팝니다 아 입고 싶어요 5500원에 팝니다 라인으로 이메일로 주문을 보냈어요 라인이나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연락주세요 어 돌로구붕이 레이와 라인 아이디 이메일 그렇죠 라인이나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라인이나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라인이나 이메일 끝났어요 성민 오케이 잘했어요 여기서 이제 너무 작아서 팝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작은 거예요 네 누구에게 작은 거예요 어 저에게 작아요 그렇죠 저에게 너무 작아서 팝니다 오케이 또는 양립이 디테일 양립이 뜻밖 저에게 너무 작아져서 문자리 둘룻 저쪽 그쵸 어 문자리 어 근데 옷이 문자리 그치 그쵸 저에게 옷이 너무 작아져서 팝니다 어 오케이 그러면 더 정확해요 네네네 잘 봤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다음 아이옴 아이옴 했고 자 랄라 한번 해보세요 아 아 또 팔아요 노트북 오 오 오 오 네 오 오 오 오 어 깜짝 오 오 오 오 지금 얼마의 빵이니까 225만 루피야. 떨어졌네요 무라이 르비 무라이야 다리 빠다 따디. 뚫은 사토 줬다. 어떻게 연락합니까? 전화, 와쌉. 한번 해보세요. 노트북을 팝니다. 4년 전에 345만 루피야에 샀습니다. 435만 루피야에 샀습니다. 아주 그거 무거운 노트북입니다. 225만 루피야에 샀습니다. 무만 루피야에 샀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편한 시간에 전화해 주세요. 435만 루피야에 샀습니다. 435만 루피야에 샀습니다. 535만 루피야에 샀습니다. ok, 잘 했어요. 535만 루피야에 샀습니다. 535만 루피야에 샀습니다. 935만 루피야에 샀습니다. 발음은 이거는 좀 어려운 발음이에요. 좀 어려운 발음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아이옴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잘 배고, 잘 고, 날보여, 날보여, 날리, 여덟 개. 그렇죠. 좀 어렵죠. 그렇죠. 일단은 여기 리을, 비읍. 이거를 이중 모음이라 그러는데, 이중 모음. 이중 모음. 그러니까는 보컬 간다, 보컬 더블. 이중 모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 다음에 이응이 있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 비읍이 1, 2쪽으로 와요. 그래서 짧은, 짧, 분, 널, 버, 요, 여덟, 분, 여덟. 여덟, 분, 여덟. 그러니까 여기 받침이 비읍이, 배이니, 뜨, 시니. 이 쪽으로, 이쪽으로. 짧은, 넓어요. 여덟, 분. 여덟, 분. 응. 응. 알았죠? 알겠습니다. 응.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뒤에 이렇게 보컬이 꼰손한이 오면. 이렇게 꼰손한. 응. 이렇게 꼰손한이 오면. 짤.. 꼬예요. 짤.. 꼬. 짤.. 꼬. 짤.. 꼬. 짤.. 꼬. 짤.. 꼬. 널.. 쥐. 넓지. 어. 여.. 덜.. 깨. 응. 짤.. 꼬. 넓지. 여덟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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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실제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발음할 때는 짤.. 꼬.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요. 짤..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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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넓지도. 너.. 얼.. 럽.. 지. 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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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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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발음해요. 여덟게. 여덟게. 또 하지만 여덟게. 여덟게. 알겠죠? 원래 빠다다사는 숫자로 다 바다사양 뜯밭. 짧고. 넓지. 여덟게. 알겠죠? 따라하세요. 따라해봅시다. 짧은. 넓은. 넓어요. 넓어요. 넓해요. 여덟은. 여덟은. 넓은. 짧고. 짧고. 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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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게. 여덟게. 한국 사람들은 보통 짧고 하지만 짧고 넓지 넓지 여덟개 여덟개 어려워요 아주 조금 1번 2번 아유 한번 읽어보세요 요시에 여덟 사람이 있어요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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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덟 이 글라스 아다 8어랑 교실이 아주 넓고 깨끗합니다 넓고 간만히 루와스 로와스 로와스 단 베리 넓고 다음 랄라 너무 적지 않은 기말을 불러주세요 오케이 도롱 perlihatkan rock yang tidak terlalu pendek 이 계단은 위험하니 밟지 마세요 오케이 좋아요 tangga ini berbahaya, tolong jangan di naiki 밟다, injak, mun, injak 밟지 원래는 밟지 밟지 마세요 밟지 알겠죠 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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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따라하세요 선생님 교실에 8사람이 있어요 교실에 8사람이 있어요 교실이 아주 넓고 깨끗합니다 너무 짧지 않은 치마를 보여주세요 너무 짧지 않은 치마를 보여주세요 이 계단은 위험하니 밟지 마세요 이 계단은 위험하니 밟지 마세요 밟지 마세요 이 계단은 위험하니 밟지 마세요 밟지 마세요 알겠죠 밟지 마세요 밟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 3번 자 알음 한번 읽어보세요 어제 강가제는 높고 높고 옷이 많았습니다 저는 조금 짧지만 저는 조금 짧지만 이게 이거 여러분, 제가 샹ід기 장일 수중이나 샹ід기 때문에 나무가 있었지만 저도 샹 따람이 샹RET 샹 땅땅 8개 샹 땅이 8개 우리는 고기에서 산물건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싸나 바랑바랑냥무라. 우리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구매 바랑냥무라. 구매 바랑냥무라. 구매 바랑냥뒤리. 구매 바랑냥들리. 구매 바랑냥들리. 어제 간 가게는 넓고 옷이 많았습니다. 저는 조금 짧지만 아주 멋있는 바지를 샀습니다. 제 친구는 예쁜 손수건을 8장이나 샀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산 물건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다음 세 단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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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일단 기능은 풍시입니다. 기능은 풍시입니다. 기능은 풍시입니다. 기능은 풍시입니다. 다음 세 단어 봅시다. 그 다음 세 단어 봅시다. 그 다음 세 단어 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어울리다, 초초파, 초초파스, 그 다음에 신다이에요. 빨라팔라냐 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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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마카이. 뭐 마카이 스파투. 그렇죠. 또는 그 다음에 알라스 깎기. 운뚝 깎기. 알겠죠. 뭐 마카이 운뚝 깎기. 그게 신다. 그 다음에 쇼핑몰. 여기 이자 아냐 살라야. 쇼핑몰. 그 다음에 슈퍼. 슈퍼는 마트. 슈퍼라마 끝. 그쵸. 슈퍼 또는 마트 또는 가게. 그쵸. 네. 된. 쇼핑몰. Persian하드zel. building. hey. Norm. heavenly hut. 하나un. 은혁 정여. 펜 asks. 黨 dimensions. 기반이 sehr에東 창원합니다. Crow systems. 아멘 할인점, TOKOPRA, HANDLE BACK, TAS TANGAN. 어, 할인점. 할인점. 음, 할인점이에요. 할인점. 그 다음에 튼튼하다. 우와뚜구, 코코. 튼튼하다. 3화댕간 견고하다. 아, 견고하다. 뭐, 단단하다. 알겠죠? 코코. 오케이. 자, 찼다, 문자리.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찼다? 마누무칸. 그렇죠, 뭐하는 거까. 잘했어요. 제품은 그러면 바랑도 제품이지만 제품은 뭐예요? 제품... بعد도ullen... 오케이. 오케이. 자 질문 있어요? 없어요. 언니는 뭐해요 지금? 언니 혼자서 뭐해요? 아 쟤 좋아요. 핸드폰 보고 있어요. 네. 그래요. 드디어 병원. 사과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단어를 많이 외워야 돼요. 알겠죠? 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기본 어휘. 신체. 신체. 앙고따 두부.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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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은 또 마누시아야. 마누시아. 응. 알겠죠? 비나 땅 안 돼요. 동물 안 돼요. 네. 신체는 오직 사람. 사람 몸. 또 마누시아. 신체. 알겠죠? 네. 동물은 안 돼요. 자 여기 아이온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아마. 다히. 이마. 오 이마. 이마. 다히. 눈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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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 아이시. 눈썹 아이시가, 눈썹. ül Actor, 눈썹. pendulum, ib mutant, bip, bibir, ipsl, bibir bawah. 이물 MOVT. 갈리 손, 관, per always 허리, 나,- side, 유 είναι 배프 루트 발, 발과 하기. 발.. 종아리.. 감자 당연히 말지 종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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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발까경, 자리.. 그 다음에 여기 허리 허리에 빈강이에요. 허리빈강. 알겠죠? 이게 제일 어려워요. 허리띠 사북빈강. 허리, 빈강, 빈강, 뿅궁, 뿅궁. 헷갈려요. 빈강, 허리, 빈강, 뿅궁, 뿅궁. 헷갈려요. 다음, 여기 랄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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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발, 정관, 엉덩이, 반대, 다리, kaki,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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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tumit, 발, 글랑, kaki. 발, 목, 발, 글랑, kaki. 그래서 손이 땅안이잖아요. 땅안. 그럼 손목 그러면? 발, 목, 발, 글랑, kaki. 알겠죠? 목이 뭐예요? 레헤르. 그러니까 여기가 레헤르, 땅안. 레헤르 깎기. 그래서 발, 글랑, kaki, 발, 글랑, 땅안. 오케이. 아유, 많아요. 다음. 자, 증상 관련 표현까지 해봅시다. 증상 잘 알아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증상, 그잘라. 증상, 그잘라. 그래서 그잘라. 그잘라, kovid. 스밀란블러스. 코로나19. 증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증상. 일구. 일구. 구, 일구. 어, 일구. 스밀란블러스잖아요. 스밀란블러스. 어. 코로나19. 한국에서는. 일구. 음. 자, 여기 아유 한번 읽어보세요. 네. 감기에 걸리라. 음.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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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u과제사의 성장한 당시 Minaũ은 항상 주의는 drives 음하다 물저기 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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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주의 주의 자 일단은 이제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은 여기만 먼저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먼저 배탈이 나다 배탈이 나다 사키뻐루 사키뻐루 배탈이 나다 소화가 안되다 소화 번짜르나 소화야 소화 안되다 띠달 란짜르 띠달 란짜르 번짜르나 소화가 안되다 다치다 떨어올까 알겠죠 소화가 안되다 떨어올까야 그 다음에 배탈이 나다는 배탈이 나다 는 배가 아프다 아프다 사키뻐루 배 버릇 버릇이야 사키뻐루 하지만 배다야 달라요 버르베다야 배탈이 나다 왜냐면 배가 아프다가 르뮬루아스 디달란 배가 아프다 디시니 아다 배탈이 나다 까르나 살라마칸 잘못 먹어서 또는 찬 음식을 많이 먹어서 까르뚜루스 마칸 마칸한 양 디닌 아이스 커피 얼음 뭐 그 다음에 뭐 아이스크림 이런걸 많이 먹어서 배가 아픈 거예요 이거는 배탈이 나다 배탈이 나다 아주 슬라임 살라마칸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럼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굉장히 많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질문 또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이제 집에 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여러분. 네. 안녕히 계세요.